네 여러분 여기는 보시기에 되게 한적한 곳 같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친구가 되게 복잡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알려줬었는데요 저번에 우리 It's crowded 한번 배워봤죠 그러면 오늘 그걸 응용해서 전혀 그렇지 않던데 라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혀 복잡하지 않던데 전혀 사람이 많지 않던데 It's not crowded at all It's not crowded at all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t is not crowded at all 아 이거 전혀 복잡하지 않던데 전혀 복잡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이걸 다음에 응용하실 때는 It's not really expensive 아니면 It's not expensive at all 전혀 비싸지 않아 라는 뜻으로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필요하 나중에 필요하실 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.